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. 오늘 사회로 같은 개그맨 오면 영수입니다. 인사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아 정말 땀땀물랐습니다. 오늘 경상남도의 도민 여러분들이 다 모이신 것처럼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요. 여러분의 응원 대단히 고맙습니다. 박대희님을 모십니다.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. 어서 오십시오. 미략모스마 붙어갑니다. 미략모스마. 안녕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와 되겠습니까 미략 Втор hacked 지나가면 미략 apprehsteona 태양부 ineffective 시 stretched chanting may 내 모습을 그래로 나 미랑에서 난 오랜만에 맘에 뻗어서 이곳저곳 흘러모아도 내가 나랑 내 고향이 제일 좋더라 난 새삼아 죽고 있어 불만 죽는다 미랑 남들 정말 좋던지 난 새삼아 죽는다 고향의 사랑을 누를들 아수나 아수나 미만 있음 난 얼마나 그리워했나 어릴중의 친구들 걸음을 세울 따라 잔주를 흘러났지만 미만 낫으나 오랜만에 내 고향의 친구들 참고 내 고향의 친구가 제일 좋더라 내 고향의 친구가 제일 좋더라 내 고향의 친구가 제일 좋더라 미리로 들어도 흘러모아도 내가 나랑 내 고향이 제일 좋더라 내 고향의 친구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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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일 좋더라 미랑의 친구가 제일 좋더라 대부분의 친구 게다가 Для 부rika 인 bersama Me 익하 tysma 다수 박태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공문각지에서 대기민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가수가 된 지가 4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 하는 콘서트 때 제가 나고 자란 제 고향 밀양에서 이렇게 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께서 즐겁고 행겹고 축제의 장이 되기를 바람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귀하신 분이 한 분을 보셨는데 이게 오늘 소개라고 하니 제가 아바비에 다 할 수가 없겠습니다 한 100명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이해를 좀 해주시고 오늘 서울에서 멀리 서울에서 오셨습니다 한국 스카우트 총재를 하고 계시고 국회의원 삼성과 가운 도시산령을 하신 함종환 총재님이 오셨습니다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총재님 예 아무튼 여기에 시장님 사문도 오시고 제가 아바비에 보지만 이 마산에서도 귀하신 분들이 많이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소개를 다 드리지 못한 점 늘리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다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오늘 여러분들 갱녀와 운을 부탁드리면서 제가 체스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지 rzrzrzrzrzrzrz R dedi R A R A A A B A A K A B A B I 7 A A B A tus B A B A B A A A C A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